부활주의 예수님 부활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오 나는 교환이오 생명이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교환고검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오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진실이고 진리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었으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으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예배 때마다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믿고 있지? 믿고 있지? 믿주라. 손우야 믿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지도야. 다 알고 있지? 어 미녀가 다 기억하고 있지? 범선아. 뒤에 앉아있지만 예배 다 잘 드리고 있지? 이거 믿고 있지? 맞지? 그렇지? 찬양하면서 찬양운동하면서 알고 있지?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인형을 맞지다. 그러면서도 이거 믿고 있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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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호가 믿고 있지? 믿고 있지? 다 이렇게 묻고 계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나라 합니다.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 묻고 계신다. 자훈아 부자훈에게도 묻고 계세요. 네가 이거 믿고 있지? 그래서 이 아침에 예배들이지? 네가 이 말씀 믿지? 내가 부활했고 내가 생명인 거 믿고 있지? 믿고 있지? 여러분들 대답을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믿고 있지? 네. 다시 한번. 믿고 있지? 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릎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주의를 마치고 종교주의를 이렇게 허산나 허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하면서 마친 이후에 우와 고난 주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요일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거 요일요일 강인조 집사님에게 방송 세 번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주일은 부활주의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냐면 죄인들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는데 그 죽음을 바로 예수님이 감당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어디에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주셨어요.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나요? 골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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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얼마동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냐면 잠깐 힘들어 이게 아니었어요. 3시부터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9시까지 그렇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6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6시간 동안 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도 고난을 받으셨네요.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7가지 말씀 목사님이 번호 얘기한 여러분들 뒤에 십자 1번 시작 아버지여 주들을 사여 주소서 2번 시작 내가 나와 우리의 나혼에 있습니다. 2가지 시작 3번 시작 내가의 나혼에 있으리니라 4번째 엘리리라마 사나가리 해석했더니 믿을 거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제의 나를 부르십시오 다섯번째 시작 내가의 나혼에 있으리니라 여섯번째 나의 이혼에 있으리니라 일곱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하이리니라 하고는 십자가에서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신체는 어디에 장사 되었냐면 요셉의 무덤에서 아리마드의 요셉의 무덤에서 그렇게 장사 진행받되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을 때 왜 그렇게 지키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신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불을 물고 아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게 됐어요 불을 꺼주시고 예수님의 신체는 이승이 표정 하나하나, 명상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에도 불가능하다고 하십시오. 옆에 닦아주지 말고 이렇게 여성의 몸에 참여사 여기 있는 건 볼 게 낫죠 살이 낫죠 소리가 크네 헬로만치 키보려고 응 전국하신 하나님의 사자님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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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셨으며 또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하라였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살롬이라고 합니다.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해봅니다. 평안하라 시작 평안하라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살롬 시작 살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신발루야 샬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평안하고 샬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승연이가 지금 다리를 또한 우리 봉석이도 다리를 아프고 불편하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연이에게 다가오셔서 승연아 평안하라 이제 못나 할 거야 샬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연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대일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슴 아니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나에게 평안을 바라면서 불륜 꿇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줌마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 눈을 감고 목사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도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진실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했던 말 평안하라. 여우와 시골로 그 평안함이 나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목사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여우와 셜롬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야 사랑해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분만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손이 너무 크게는 내지 말고 너무 작게도 내지 말고 적당하게 손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계속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나 힘들어하는 일들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려워하는 일 있습니까?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덤에서 튀어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정타정마다 찾아가주셔서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인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서 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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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후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옵나서 하나님이 우리 자원에 온다 이 안에 속옵나 하나님 왕도나님 귀연빈음의 친구들마다 품어주시옵나서 하나님 평안을 도움이하게 하여 주시옵나서 아버지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힘들어서 파워하는 친구 우리 승리와 봉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 속에서도 아버지 육체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평안함을 아버지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도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사오리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나서 오늘 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인도 안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신다 친구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랑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나서 무엇보다 나만 천국 갈 수 없어서 오늘 선생님에게 내 사랑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 이 친구도 전도해야겠다 저 친구도 전도해야겠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선생님에게 잘 전달하여 그 영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사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교통하시옵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평화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친구들 머리위에 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주요다 아멘